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이네피입니다 잘되셨지요? 오늘 먹을 음식은 소주 전어회 오징어회 광어회 상추 깻잎 맛있게 잘먹을게요 소주 한잔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조용히 먹자 짠 소주 섞어서 먹어야지 전어 광어 오징어 마늘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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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자 소스 초장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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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저는 고춧가루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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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전어는 새꽃이 한거에요 새꽃이 한거에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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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짠 어허 뭐가지야 삼킬 때 무과자 부터 눈 트였어 눈 트는게 아니고 눈에 트였다 해야지 눈 트였어 뭐야 이거 싸우나 아이고 사람소리나 음 오면 응 오 union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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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물 뒤집혀있어 애호야 뒤집혀있으면 좋아? 에어 에어 스피라프 양팔 플로리 인스테어 얇게 아으ời 아으 맛있어 맛있어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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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! 내려가! 억쭈! 억쭈구리 잘 타놨는데 끝내주게 잘 타놨는데 맛있다 억쭈구리 오! 대박 오! 대박 바로 그래 아짜리거리 아짜리 절자리해 매고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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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빵빵 음? 음? 하이파이파이파 음 뭐야? 찰칵 그냥 먹으러 하다가 감사하게 근데 왜 그러세요? 엄마 쳐다보는거야 뭐 하려고? 뭐 어디쯤 왔어? 맛있게 맛있게 먼저 먹고 노을이 안들어버리고 낙지 앙 amiento 하늘맛 딱 정말 맛있다 엉망진 Dogs 사이밍 이렇게 Chun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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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모두 항상 만사용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고춧가루 같이 먹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시지 이것을 오래돼서 씹어 할머니 이빨 이라먹는 거 오래돼서 씹어 할머니 이빨 이라먹으니까 응 의 예 으 으 음! 음! 음 맛있어 엄청 맛있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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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기 왜 우리 레오 왜요 왜 뭐 불만이야 레오야 레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쯤에서 비비고 대충 비벼 빨리 먹는 성격이라서 좀 비비고 왜 레오야 왜 우리 레오씨 왜그래 고기 그쪽에서 비빌게요 그만 먹겠습니다 당 당이란 말 또 나오네 아니 가 아 이게 안돼 매워 큰일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앉아 먹고 예전 먹고 예전 먹고 음 음 음 아 음 오 음 음 음 미소 음 음 음 소시지 겨자와 고추냉이가 헛갈려 죽겠네 고추냉이가 음 고추냉이다 아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맛이 강렬하니까 그렇다 쳐 그냥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고추냉이가 볶은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찐맛을 입고 짠! 술은 질리야 식용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